Q. 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팬과 함께 라이제즈 TV vão 또 만날 수 있는 잘 났어. 반응은 못 느끼겠지? 시모가... 못 느끼잖아. 못 느끼지 자꾸 공을 잡기다. 스킨척 하려고 그래. 빠르면 포인트가 뒤인거야. 이게 진짜... 진짜 0.1초다. 1초 차이? 1초 차이. 엄청난 포인트가 생긴다니까. 마침내. 초밥. 야, 여기서. 원래 쉬셔야 될 시간 아니에요? 네? 쉬셔야 될 시간 아니에요? 아, 쉴 시간에 있으니까 운동이 같이. 진짜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? 네. 정말. 지금 아시다시피. 네. 맨침부터 버려가요? 맨침부터 버려, 맨침부터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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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n치, 스토바이. 이거 어떻게 하는데? 처음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우연이도 먼저 같이 하자고 얘기한다고 아니 진짜 자발적으로 나온 거야? 아니면 뭐 어떻게? 지금은 자율이고 근데 이제 뭐 매일매일 하려고 같이 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? 계속 하루 종일 훈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좀 부담 없을 만한 양을 정해놓고 나온 거라서 매일 매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얼마 정도 하고 들어간 거예요? 시간으로 보면 한 30분? 좀 달라요?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정답 긴장 됐어요 긴장 됐는데 상대이랑 하니까 재미있었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듣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 연습하는 거예요? 여기 다리에 중심목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안 돼 자, 찾아봐 잘 보았다, 잘 보았다 손 다같이 손 다같이 야, 몇 번 들어봐 손 세팅, 내리지 말고 세팅이 하고 잘못된다고 손 잡이니까 못 잡게 해 봐 진짜? 저 봐 너 거 던져보라고 이렇게 해서 던져보라고 어, 왜 그래? 던져보라고 똑같은 거 봐 맞지 마 어,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던져보라고 어깨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 여기도 더 남겨 남겨 던져 던져 오지마 그리어 팔이 올리면서 올라올다고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 타고 있습니다 못 자네 발 떨어지지마 해봐! 피시즌 때도 잘 준비했고 좋았을 때 지금 계속 잘 유지하고 싶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빨래야!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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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할 때가 무슨 일? 헛! 헛! 엔! 헛! 헛! 아멘